롱넬을 통해서 앞으로 쭉 당겨준 다음에 발을 딱! 저 발 안 닿습니다. 와우! 날씨 좋은 봄날입니다. 오! 하늘에 낯달이 떠 있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늘에 낯달이 떠 있는데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 출구 영상 좀 급하게 찍습니다. 왜냐 내일 제가 어디를 가야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두 대 지금 찍지 않으면 또 영상에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서둘러서 찍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 두 차량 모두 스노우와 화이트펄 같은 동일한 차량인데도 실내 쪽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뒤쪽에 있는 GV 284번 차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많이 나오고 있겠지만 본 차량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금액하고 동일한 물론 옵션도 동일한데 튜닝까지 모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신피디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냥 순정 차량 금액보다 더 싼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1열 그리고 2열 동시에 열겠습니다. 본 차량 늘 설명하죠. 1열 쪽은 동일합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에서는 나오지 않는 컬러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직 코튼 베이지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도 주종을 이루고 있고 1열의 보조석 12.5인치 기아 순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되어 있고 선팅이 아직 안 말라서 이렇게 종이 끼워 놓은 거 아시죠? 그리고 바닥 쪽은 새들 브라운하고 동일한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 베이스는 뭐죠? 신피디님? 모노리움. 네, 컬팅 자수가 아니고 모노리움으로 되겠습니다. 모노리움의 장점도 있죠. 물이 밑으로 절대 안 센다는 거. 그래서 물론 가격이 저렴함도 있지만 어쨌든 취향, 존중,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2열은 오래간만에 보고 있네요. 대부분 요트 바닥이 되어 있는데 본 차량은 순정 그대로, 라인대로 이렇게 모노리움으로 깔려 있고 그 후에 라인 매트는 아마 유튜브 아트원 입사에서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정말 오래간만에 보고 어머 나름 이렇게 해도 돈 안 드려도 아트원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당연하죠. 근데 목에 목쿠션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커튼 순정 상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순정 상태 망사. 이렇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트원 이중 구제, 허니콘 블라인드와 다른 점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목쿠션이 없을 때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손님 오시면 목쿠션 한 번 더 권장해 드리고요. 바닥 쪽도 마찬가지로 평탄화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라인 매트가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역시 3열 독립 시트 카니발 구인승 사는 이유 바로 이거죠. 3열에서도 독립 시트 딱 앉아서 앞에 모니터 보고 장거리 가도 이렇게 의자를 시트를 각각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마는 목쿠션 역시 있어야 편할 것 같습니다. 3열 커튼, 3열에도 이렇게 망사용 커튼이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매일 튜닝된 차량만 보다가 이렇게 튜닝이 거의 없는 차량 보고 있습니다만 어떠신가요? 특별히 필요한 거 없지 않을까요? 심피디님? 네. 이 정도로만 해서 타도 훌륭하죠. 라인 매트, 모노룸 비용 얼마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반사 필름, 썬팅 입구 하이루프는 정말 예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리고 후석 쪽으로 한번 와주시죠. 후석 쪽에도 마찬가지로 본 차량은 말 그대로 9인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싱킹 시트를 빡 떼면, 올리면 뒤에도 3명이 탈 수는 있지만 3명이 탄다는 것은 사실은 본욕이죠. 그리고 여기에 3D 매트 하나만 딱 깔면 끝! 물론 커튼이 안 된, 장착이 안 된 차량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차량은 실제로 아톰 글로벤 하이루진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 5,920만원 플러스 튜닝비는 약 300 정도 합하니까 기아 순정 하이루진의 동급 차량하고 즉 리폼이 하나도 안 된 기아 순정 하이루진하고 가격이 비슷하던가 더 낫던가 이 정도면 가성도 있죠. 쌀 이유가 없는데 왜 싼지는 한 번쯤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쁜 아톰 글로벤 하이루진이 꼭 필요한 원하는 튜닝만 해도 금액이 저렴하게 패밀리카로 최고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쪽에 차는 설명이 좀 무거울 건데 한 번 비춰 주시죠. 물론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본 차량 디젤 소리가 좀 들리네요. 디젤 차량, 그렇죠? 디젤 차량이고 역시나 세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역시 보존 모니터, 그리고 핸들 순정 그리고 앞에는 쿠션 되어 있고 바닥에는 컬팅 자수 및 라인 매트 1열은 매일 설명했기 때문에 질릴 거고 2열도 아마 질릴 거 같은데 똑같죠? 요즘에 하는 거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 설명 자주 했죠?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 앞보기, 그죠? 그 다음에 전동 이렇게 누르면 목베가 있어야 됩니다. 2열은 뒤보기 뒤를 볼 수 있는 회전 시트 높이가 순정 시트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꿈 아닌 현실로 이렇게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시트도 한 번 앉아 봅니다만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팔걸이 딱 내리고 이쪽에 팔걸이 딱 하고 지난번 영상에 보여줬죠? 발을 올리면 안 되죠? 손님 차기 때문에 발을 딱 올리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롱넬을 통해서 앞으로 쭉 당겨 준 다음에 발을 딱 저 발 안 닿습니다. 올리고 모니터 보면서 장거리 가면 마치 의전용 시트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커튼 블랙 하대 브라운 컬러 햇빛 완전 강한데 완벽 차단 열기 한기 설명 막 길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후속 쪽도 본 차량 한 거 보여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후속 쪽에서 설명 이어갑니다. 워낙 동일한 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 이렇게 많이 줄여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구조 심피디님 네.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 근데 이상한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본 종이 즉 6인승 둘 둘 둘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인증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장치도 싱킹 공간에 이렇게 원하는 전기 용량 뭐 물론 아트원 파워뱅크 올인원도 있습니다만 원하는 용량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에바스페커 부시도인 헤트까지 모두가 장착된 전기 장치 모습이고요. 마찬가지 전동 침대 시트 뭐 굳이 뭐 이거는 시연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 업체들에서도 역시 전동 침대 시트 따라 하고 있는데 제발 견고하게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는 상당히 많이 출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전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만 틀면 됩니다. 엊그제 저도 1박을 하고 왔는데 굳이 요즘 날씨 무시동이 더 틀지 않아도 열선만 틀어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 보면 뒤복이 되어 있는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있으면 꿈이 아닌 현실로 원하는 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전기 장치 비슷하니까 설명, 생략, 그 다음에 허니콘 블라인드 작동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허니콘 블라인드 작동되고 캠핑 등 작동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좀 급한 관계로 사실은 좀 서둘러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아마 아트원 입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기아 카니발은 물론 하이리무진까지 계약 시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특장유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량은 기아에서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도 빨리 출고를 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 현재 계약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완벽하게 튜닝까지 해서 바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대 영상 출고 영상 보여드렸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오늘처럼 바쁘지 않게 차분히 또 영상 담을 것을 약속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명차